저는 항상 이 교실에 이걸 거치해 놨어요. 휴대폰을. 그래서 그냥 다. 요즘 애들이 그래요. 페이스북 라이브다. 해석 스타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가 저장이 돼요. 저장되면 바로 페이스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이 휴대폰을 맡기는 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집에 가면서 경험을 다 봐가지고. 와 오늘 자 어느 게 나왔네. 그래서 조회수가 적게 되는 거 7,80여서. 많으면 1,000도 넘어요. 이게 공부 콘텐츠인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 애들에게도 하반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결대에요. 바보를 가장하죠. 무기력 탄 척 할 뿐인데 여기다 이렇게 딱 줘버리니까. 완전히 수업이 바뀌었는데. 시범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잠ами가복음. literature 여러분لب